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쌍방울, 지금 이화영 측 주장이 뭐냐 하면 쌍방울 측 관계자들이 연어회와 회덮밥하고 소주를 사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어회를 산 집도 특정을 했죠. 그 집이 지금 다른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계탕 집인가요? 다른 집으로 바뀌었다는데. 그래서 검찰이 당시 방용철 회장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여기에 또 쌍방울 관계자 전부 다 법인카드를 전문 조사를 했대요. 법인카드를 싹 조사를 했는데 결제 내역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들이밀면서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러면서 동시에 공수처에 고발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직권남용을 해서 그다음에 수사를 하는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직권남용을 하면 더 가중처벌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얼토당토 아는 데다가 변명하는 것은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빨리 민주당에서는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화영은 본인의 죄값을 달게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이원석 총장이 아주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제 이원석 총장이 지방청 창원지검 방문한 자리였습니다. 창원지검 방문한 자리에서 아주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세게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중대한 부패범죄 범죄자의 허위 주장이다.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전 부지사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전 부지사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진술한 것도 100% 진실인 건지 되묻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평소에 그냥 차분하기로 아주 소문났던 이원석 총장이 정말 열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정도 되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미리 어떤 예단을 가지고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이러이러하게 하라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웬만해서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나서지 않는데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인 거거든요. 첫 번째, 재판이 끝나가는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총장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수사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당인 민주당이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당인 제1당이 그러한 범죄의 혐의자에, 중대한 범죄의 혐의자에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을 100% 진실이라고 하면서 호도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무슨 진실이 필요하고 검사가 왜 필요하고 판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못하러 할까? 저는 처음에는 민주당이 대승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높아서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의 관계는 형량이 뭐냐면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거든요. 검찰에서 꼴랑 3년밖에 구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 이게 피의자, 피고인이 이화영이 아니고 이재명이 되는 순간 죄명이 바뀌어요. 그래요? 무슨 죄명? 죄명이 외국한 거래법이 되는 게 아니고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만 불은 누가 줘야 되는 돈입니까? 300만 불의 용처가 어디입니까? 북한 가기 위한 북한에서 방북 비용이잖아요. 그건 벤처 사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방북합니까? 이화영이 방북합니까? 김성태가 방북합니까? 결국은 방북을 가장 원하고 지시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지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300만 불을 북한에다 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화영입니까? 김성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의 이름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김성태가 300만 불을 줬는데 그 300만 불을 받은 사람이 형식적으로는 북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달러를 외국으로 밀반출했다고 하는 그런 외국환 거래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연루가 되는 순간 이 사안은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15년 구형받았거든요. 12년이 뇌물죄예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하는 게 법인카드 쓰고 이러저러한 거 다 합쳐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제 기억에 한 3, 4억도 안 될걸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는 300만 달러잖아요. 그러면 4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보다 뇌물 액수가 10배가 되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는 쌍방울한테 뇌물을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 맛있는 거 사먹고 자기 놀러 다니고 가전제품 사고 그것도 좀 수상한 연재성 부가 한 판이었어요. 어쨌든 지간에 그거는 자기가 그냥 놀면서 쓰면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의 300만 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한국에서 벤치 사고 한국에서 롤스로이스 사고 한국에서 가전제품 사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북한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그 돈이 벤치 사는 데 쓰였습니까? 헬기 사는 데 쓰였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돈이 핵 만드는 데 쓰였을 수도 있고 미사일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고 발목 지루에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질이 굉장히 이화영 부지사 징역 12년짜리 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지무지하게 죄질이 나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6월 7일에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무슨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저 연어회고 저 소주인데 제 생각에 그 조치 자체가 잘못됐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이죠. 지금 보면 김강민 변호사라고 이 변호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아니 술 먹은 사람은 취한 사람은 김성태다. 또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당시에 술을 먹었다는 게 법정 지난 4월 4일 법정 진술에 보면 검사가 거듭 묻습니다. 본인이 술 마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 나 마셨다. 아 그래서 술이 많이 취해서 이 술 깰 때까지 그때까지 있었다. 자 붙여 보시면 있죠. 술을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어떤 술을 마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하얀 종이컵을 따라갖고 놔줘서 가지고 먹었습니다. 누가 나눠주고 누가 마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나눠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입에 댔더니 술이던데요? 피고인이 직접 마셔봤어요? 네?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이 술을 마신 사람이 그 이화영이 아니고 김성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검찰이 이제 이 부분을 녹취록을 까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이 김강민 변호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저게 녹취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판조서예요. 공판조서다.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 녹음해가지고 녹취록 만든 게 아니고 법정에서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공판조서라고요. 그럼 저게 기록에 남겠네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공판조서 까면 금방 나올 거짓말을 못하러 왜 했지? 그것도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 내용을 저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4월 4일자인가 4월 5일자에 오마이뉴스에 저런 내용의 기사가 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런 형식으로 저 공판조서의 형식으로 저렇게 오픈된 건 제가 지금 어제 봤는데 그 이전에 이미 4월 4일인가 5일인가 오마이뉴스에 기사 나온 걸 보고 제가 노트 정리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술을 마셨는데 종이컵에 따라 마셨는데 마셔보니까 뭐 이렇게 소주였고 그다음에 이제 술 기운 이렇게 뻘겋게 올라와가지고 검사실에서 이렇게 쉬다 갔다. 이 이야기를 다른 데도 아니에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도 아니고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거를 지금 저 이야기한 게 누구냐면 저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4월 4일에 김광민 변호사가 본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김어준 방송에 가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나?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김광민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김광민 변호사가 80년생이에요. 80년생? 80년생이고 부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홍익대 화학고학과 나오고 전남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 2015년부터 변호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변의 부천지회장도 하고 부천식 고문 변호사 하다가 그러다가 경기도 의원이 민주당으로 2022년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기사를 더 찾아봤더니 김광민 변호사가 학폭 가해자였대요. 네? 학폭 가해자? 학폭 가해자였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특수폭행으로 정학도 당하고 그다음에 특수절도로 강제전학을 당했대요. 거의 우리 조나단 박범기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부천에 정명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나왔는데 아마 강제전학 당해가지고 정명고를 갔다 갔다.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가 저렇게 변호하는 건 좋은데 변호를 하더라도 의뢰인을 위해서 앞뒤가 딱딱 맞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앞뒤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맞지 않게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다음에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김광민 변호사가 작년 4월에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때는 2022년에 경기도 의원이 된 이후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가 학폭 가해자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들을 많이 맞고 있는데. 그런데 가해자를 변호를 많이 한대요. 가해자를? 그러면서 가해자한테 너무 강하게 처벌하는 거는 미개사회다. 미개사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희한하다 그 생각이 들면서 누가 생각이 났느냐. 조수진 변호사 생각났다. 그러네요. 조수진 변호사는 누구 변호를 했습니까? 성폭력 가해자들을 변호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 놓고 인권변호사라고 하죠. 참 이렇게 인권변호사 미개사회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저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저런 변론은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형량만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그 민주당에 있는 민변 변호사라는 사람들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인가요? 지금 박범계가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폭력해서 조나단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서 학교도 전학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수진 변호사 이번에 또 김광민 변호사. 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마치 뭔가 인권변호사인 것처럼 민변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본인 주장하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게 이런 사안은 아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처음에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송성 끝나고 난 다음에 100% 사실이다. 이 국기문란이다. 그러면서 이성윤 그다음에 박균택 당에 있는 변호사들 전부 다 총동원해서 무슨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위원단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또 민영배 김용민 해서 탄핵까지 하고 지금 국정조사 특검 다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술 마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수사받는 당사자가 술을 마실 수 있느냐 검찰청사에서 그게 바로 회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주 한 잔에 여러분 회유가 될까요? 소주 한 잔에 연어 한 접시 있으면 그냥 회유되는 게 왜냐하면 이 장관은 15년 구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회유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냄새만 맡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김성태가 먹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또 안 통하니까 이제 전관변호사 처음에 해 준 전모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 참 지속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특별위원이 만들고 이재명 대표가 국기문란이다. 검찰이 말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아니 이원석 점찰총장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왜 이걸 한 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최상병 그 관련돼서 그것만 잔뜩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보통 이 정도면 본인들이 정면 반박하고 뭔가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은 그동안 다 증거로 증명을 했습니다. 뭐 cctv 없다 그다음에 38명의 교도관들의 진술서 그다음에 내부시설 사진들 그다음에 법적 출정기록들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들은 술 먹었다는 증거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작년 9월에 뭐라고 결정을 갖다가 했냐. 그 이화영 부지사의 이러한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의성이 있다는 게 뭐죠?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했다. 맞는 말을 했다. 회유당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은 오히려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진술 번복 과정에 있어서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이재명 대표가 관련되어 있다는 그러한 취지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그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가 다시 재번복했잖아요. 그 재번복한 것에 부적절한 개입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된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는가. 그거는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단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 발부 안 한다. 그런데 원래 영장전담 판사는요. 그날 자료 받아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형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나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는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을 하기에는 긴가민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피고인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안 한다. 이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원지방법원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 1년 반을 했어요. 1년 반을 했으니까 유창훈 부장처럼 하루 만에 이게 뚝딱 끝내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진욱 부장판사는 그 궁금한 거는 다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다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판사가 결심하지도 않거든요. 그 변론을 종결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히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6월 7일에 나오는 이 판결이 굉장히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도 아니고 제3자 뇌물죄가 또다시 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받기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 이제 민주당이 거짓으로 국민을 한번 선동해 보려고 뭐 30명 동원해서 수원지검 찾아가고 구치소 쳐들어가고 대검 쳐들어가고 해서 뭐 완전 힘자랑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0% 사실이다. 또 김호중이가 매일같이 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방송하면서 부추겼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사실이 아닌가 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이걸 뭐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음주 이게 아니라 술판이 아니고 그냥 회유다. 회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지금 모르는데. 그걸 또 이제 지금 바꿔버렸어요. 참 저는 바로 이게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이 왜 우리가 중요하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이 이 압도적인 의석을 이용해서 사실관계 전혀 아닌 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정을 지어서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그다음에 검사들 탄핵까지 하고 지금 판사들 탄핵까지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지금 청단범 술자리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진실을 뒤엎는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 눈은 부릅뜨고 이 부분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되고 검찰도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냥 증거를 8번에 냈습니다. 오늘까지 검찰이 증거를 8번 냈어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자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더 예를 들어서 술판 주장하려면 진짜 술 먹는 장면을 찍어오든지 그건 cctv를 공개하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하나라도 좀 내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